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에서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60%가 넘는 분들이 그렇게 답했네요. 총선 찬패의 책임 윤대통령 62%, 한동훈 12.5%,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마 발출한 여론조사 업체가 주 공정인 모양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62%가 여러분들 이렇게 답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62% 분들이 대통령이 왜 책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좀 다르시겠죠. 다르시겠는데 저는 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치하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4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을 막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법이 규정한 대로 인쇄 날인을 방치 허용하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해 가지고 본인의 레인덕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 이런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 문제를 담보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재임 2년 동안 관철하지 못했는데 62%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훨씬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복 벗고 바로 선출직 공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이 많은 사람들은 좀 특별할 거로 생각한 겁니다. 정의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두루두루 국가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켜놓고 보니까 역사관도 없고 애국신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선거 부정을 한쪽은 북한이 만든 핵을 이고 살아야 되고 한쪽은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체력들이 만든 부정선거를 뭡니까 이고 지고 살아야 될 지경까지 만들어놨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책임이 62%가 윤석열 대통령 12.5%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기타가 15.8% 잘 모르겠다가 7.9%입니다. 아마 공병호TV에서 조사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45.5%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은 8.1% 국민 여론도 뭐 아주 내가 볼 때는 기대하고는 딴판이네.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한 가운데 75.3%가 윤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동훈은 17.6% 여론조사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회사 공정이 조금 여타 여론기관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 62%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에서 54.8%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국민이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람의 많은 연령대는 50대 67.6% 가장 적은 연령대는 70대 이상 53.2% 그냥 참조 마시는 겁니다. 이런 뭐 여론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45.5%가 윤 대통령 책임이다. 아주 여러분들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죠. 제가 열릴 필요는 없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책임이 큰 거지 않습니까 나그네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임 2년 동안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해결을 못했으니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재임 하에서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관츠를 못해가지고 네 번 선거를 다 도덕질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4대 계획에 전념하겠다 무슨 4대 계획을 하겠습니까 나는 남자가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는 처음 봅니다. 나는 한마디 할 수가 있죠. 왜? 윤 대통령은 동갑내기니까 윤 대통령은 12월생일 겁니다. 제가 이러면 5월생이고 저는 딴 것보다는 사람은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관계없고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고 살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그 사람이 뭐 잘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책임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복잡한 것을 들지 않더라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 것이 책임감이고 짐승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입니다. 뭐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윤리언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후순히 두더라도 책임감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감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당선인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서 거기서 새롭게 느낀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도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프레임 가두리 양식장이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찍고 나오지 않은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국민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남들이 해 주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낯설 생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몇 년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소위 선거 사기가 제도화된 나라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그게 이제 22대 국회가 여러분들 개원이 되면 그게 뭘 뜻하는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겠죠. 그런 엉망진창 세상이 되어버린 건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윤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윤 대통령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데 부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남자가 챙겨 먹었기에 자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 네 번의 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을 당하고 위조 투표지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 관찰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검사 출신들은 그냥 옷 벗고 수년 지나서 여러분들 공직은 모르셨겠지만 나와 가지고 그냥 여러분 뭡니까 그냥 폼 잡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조용한데 대통령이 총대 어슬프게 매다가 왕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쳤습니까 그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 스스로 부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스스로 부른 것을 다 여러분들 놓쳤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국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도 고생은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광주 광역시 총선 광산구에 많은 분이 사시는 모양이에요 갑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하고 을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산구 갑은 이렇게 이제 왼쪽이 선관위가 조작한 걸 보게 되면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집 그래프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7905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광주 광역시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령투표지 그냥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냐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씩을 투입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조작 안 하더라도 5만 9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표 조금 집어넣어 6만 7천 표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5만 9천 표 차이로 이기나 6만 7천 표 차이로 이기나 이기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차피 당일 투표의 79%를 받았거든요 더불당 후보가 그런데 사전투표를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78% 받았는데 그걸 82%로 그렇게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주 광역시에서 왜 여러분 조작합니까 조작 안 해도 몇만 표 차이로 다 이기는데 조작 왜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이 조작한 거고 오른쪽에 7만 9천 표 집어넣은 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오른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제거 이러면 조작한 거고 조작 제거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조작했는지 답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갑과 을을 합쳐 가지고 광산구 자료를 봤습니다 왜 비례대표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하고 이런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광주 광역시 비례대표는 여러분들 갑을이 아마 합쳐지는 모양이에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지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지역구 광주 광산구 갑 지역구에 여기가 선거구 투표자 수 더블당 득표수 국민의당 득표수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A-가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여러분 이 B-가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합계 그리고 여러분 이 라인이 무효표 맨 끝라인이 기껀표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은 선거인수가 늘면 늘수록 사전투표를 조작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늘면은 그래서 선거인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인수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관위 여기 이 자료에는 선관위가 위조투표자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맨 첫 번째 라인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 라인입니다 이게 다 부풀려진 겁니다 사전이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고 투표자도 부풀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몇 장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몇 장을 5장당 1명을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데 5명이 올 때마다 지역구 여러분들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선거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자수 합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 이게 위조 선관위 위조투표절 제가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a하고 a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수가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덕표수 합계 보시기 바랍니다 덕표수 합계도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당일투표는 표를 손을 안 댔습니다 당일투표는 사전투표가 9만 3천 표를 받았는데 11만 1,800표로 올렸고 선거인수가 9만 4천 명이었는데 11만 2천 표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인수를 만지면은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규모하고 지역구에 투입하는 규모가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거인수를 부풀리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부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지역구에서 왜 조작을 했냐 어차피 더블당 여러분들 텃밭이고 수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몇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13만 7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걸 15만 표 차로 올리나 뭐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느냐 유령사전투표자라는 조작을 할 때 지역구 조작 규모하고 비례대표 조작 규모가 거의 각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선거인수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구를 조작해야 비례대표를 원하는 만큼 더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는 따놓은 당상인데도 왜 조작하느냐 비례대표를 더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럼 조작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선거인수에 필요하는 겁니다 선거인수의 6분의 1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다수 명당 한 표를 대줬기 때문에 5 플러스 1이 6입니다 선거인수의 6분의 1만큼을 더블당이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밑이 진짜입니다 위조투표자 제거된 거 위가 이름 가짜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조작됐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을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여러분들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9만 4천 표에서 11만 2천 표로 여러분들 부풀려야 그래야 비례대표를 앞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겨서 궁금함이 풀린 겁니다 더블업주당 텃밭인 광주광역시에서 왜 몇 천 표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했냐 그냥 어차피 몇만 표 차로 이기는 선거인데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왜 그렇겠냐 지역구를 조작을 해야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구 조작규모하고 비례대표 조작규모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지역구를 조작하기 위해서 뭘 부풀려야 되냐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 a-하고 b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부 다 총선에서 호남권도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례대표를 그만큼 더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가 따놓은 당산 같은 지역이라도 계속해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내친김에 광주광역시 비례대표 조작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구하고 쌍둥이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갑을 지역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표를 투입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외 투표는 지역구에서도 5,117표를 집어넣고 유령 투표자수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5,11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투입해줬고 비례대표는 5,117표를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 하고 조국개혁당 자매정당에게 나눠준 겁니다 아마 7대3이나 6대4로 나눠줬겠죠 이게 여러분들 관외 투표의 위조 투표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관내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투표는 지역구에는 1만 3,565표를 투입해줬고 비례대표도 1만 3,565표를 투입해준 겁니다 이제 여기 합치게 되면 광산구에서 1만 3,565표 5,117표를 더하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 각각 투입한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전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는 거의 같거나 일부 지역에 한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거는 광산구의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A가 투표자수입니다 이 B가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 여러분들 득표수 총득표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례대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수입니다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효표가 왜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이 수치가 여기다 다 무효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수 이꼴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비례대표 이름 득표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효표의 같은 수만큼을 더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광산구의 비례대표의 무효표 사전투표 무효표 2015표에 여기 1,00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일투표에 3,093표에 1,656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 5,108표에 2,662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급증할 수 있는 것은 개수조정 용도로 표가 되어진 겁니다 개수조정 용도는 비례대표 득표수 지역구 득표수 빼기 비례대표 득표수가 항상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플러스로 처리한 겁니다 지역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개수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체가 여러분들 무효표수가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수가 작습니다 무효표수가 큽니다 위에는 비례대표 광주 광산구 밑에는 지역구입니다 여기 B는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의 격차입니다 이걸 제로로 만들어줘야 투표자 수가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표자수와 다르죠 이 투표자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투표자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를 보든 아니면 종로구를 보든 똑같은 특성이 그대로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서도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투표자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비례대표 득표수가 지역 득표수가 항상 작으니까 마이너스 숫자만큼을 무효표의 똑같은 크기로 플러스를 처리해가지고 무효표가 급증하면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용했던 그런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그대로 썼습니다 4월 10일에도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쓸 거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고 오늘 나경원 당선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한국에서 공직자들 판사들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애시당초 5선 의원이 민경욱 전 의원한테 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종류의 기대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선거 부정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면 뭡니까 무슨 수사라 수사라 천만 원입니다 그건 끝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잡힌 겁니다 통째로 나라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그런데 당신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냐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밝혀놔야 다음에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는 알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걸 밝힐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매일 밝히니까 비례대표하고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 조작 규모가 일치한 것도 찾아냈고 그리고 왜 비례대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130명밖에 증가한 것도 여러분 다 찾아냈고 그러니까 새로운 팩터를 여러분들 다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공대일이라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일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도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웹에 검색되는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문건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서 영상이 좀 더 많이 공유가 돼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게 심하네요 못 보도록 하는 것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저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는데 또 시위까지 나오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준비 작업에 6시간 7시간 정도로 풀타임을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수습 작업해야 되죠 주말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다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든 간에 오늘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좋은 시간 안 오겠습니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일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